안녕하세요. 그립 김영산도서관 빅스타트 자원활동가 김규빈입니다. 빅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입니다. 빅스타트 단계는 0에서 18개월 아기를, 빅스타트 플러스 단계는 19개월에서 35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립 김영산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 대상자를 위해 북스타트 선정도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2021년 북스타트 선정도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 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지윤, 출판사는 킨더랜드입니다. 이 책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미나의 소재들로 만든 책으로 우리의 정서가 있고, 호박하지만 익살스러운 그림으로 아기들에게 전통의 멋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주인공이 그림을 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기와 함께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